다음 우리 전지우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크러스의 끝판왕이죠, 우리 전지우 씨. 특히 보니까 발가락 꼬집기. 엄지발가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이세비랑 저희 매니저님도 멍들을 정도로. 멍이 된다고? 멍이 어떻게 들어? 그래서 비에 무릎 꽂으면서 옷 다 나간다니까. 아유, 어떻게 해. 우리 슈퍼주니어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데는 누구의 힘이 가장 컸습니까? 바로 이특 게임입니다. 그렇지. 리더가 없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무너졌어요. 맞아. 아, 근데 이특이 형 이거 잘해. 이특이 형 잘 꼬집어. 어, 이특이 형 이거 잘해. 솔직히 할 줄 알잖아. 나 솔직히 진짜 잘 꼬집어. 오케이. 내가 말 안 한 건데. 나 싸울 때도 그렇게 싸웠어. 이걸로? 에잇! 이렇게. 이걸로? 에잇! 이렇게. 여보세요, 렛츠고! 신발을 벗어주면 좋겠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와 주시고요. 아, 네. 발가락 예쁘다, 형. 아, 형. 발가락 길쭉 길쭉하니 잘랐네요. 봐봐요. 자, 그러면 이특 씨부터 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오래 버텨야 돼요. 자... 준비! 나 솔직히 진짜 잘 꼬집어. 나 싸울 때도 그렇게 싸웠어. 후배니까 뭐 이렇게 살살해야지 이러면 더 이후 후배를 더 죽이는 거야. 준비! 준비! 3, 2, 1, 고! 오! 오, 지금 제대로 꼬집었어. 지금 꼬집었는데 제대로? 야! 지금 꼬집었는데 제대로? 야! 꼬집었는데 제대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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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 안 아프? 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했는데? 끝났어? 뭐 하는 거야? 제대로 된 거 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했어. 이게 안 아프지? 뒤집어서 앉아봐요. 자, 반대. 자, 공격권 건너가. 아, 선생님. 담고 싶은데, 이거. 여기 와서. 자... 아, 이거 찍고 싶어. 찍어, 찍어, 찍어. 자,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세게. 자, 접종할게요. 자, 갑니다.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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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해. 야. 야, 진짜 아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봐, 야, 이거. 이건 당해봐야 돼. 이거 왜냐면. 야, 진짜로. 솔직히. 야, 앉아봐. 진짜 앉아봐. 솔직히 그렇게, 형 해봐. 야, 앉아봐. 야, 잔, 그냥 앉아봐. 야, 니네 짠지? 야, 너네 짠지? 여기 해줘, 여기. 아니, 알아서 잘 해 주실 거야. 자, 잡아봐. 옆에서 잡아주신다. 아니, 나를 잡아. 아니, 나를 잡아봐. 잡아봐. 마음을 여는 거야. 재밌는 친구야, 재밌는 친구야. 향이 펄 때 이렇게 돌려줘. 근데 여기 살이 없어서. 여기 안 아파. 여기, 여기야. 여기에 둘 아파. 진짜 아파. 아프다. 여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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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뻥쟁이. 야, 나 앉혀봐. 야, 야, 야. 봐봐, 나 지금 오잖아, 오잖아. 야, 나 다 빨개졌어. 에이, 솔직히 진짜 아파. 진짜, 진짜 아파. 솔직히 얼마나 아프다고. 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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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못 믿지? 아니야, 얘 못 믿어, 얘 못 믿어. 나 믿는다니까? 나 믿어, 못 믿어. 나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아! 공의, 공의, 공의. 괜찮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 앗! 너! 그려 좀 해! 이렇게 해서 카드의 전주님, 발가락. 우와. 감사합니다.